팬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테마를 닭보검식에서 직접 고르셨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일단 제게 있어서 팬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함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문으로서야 아르티바 하기에이도 위사벌트 모델한 팬스, 팬스 양아베드시오 오늘 함께한 이 순간이 모두에게 행복한 날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Happy Day라고 정했습니다 왜 제가 만두고 이름이 Oh Happy Day?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게 기억나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... 인도네시아에서는 겨울이 없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안가가가 무슨 일이 있나요? 이제 한국은 겨울이거든요 지금 한국은 겨울이요 지금 한국은 겨울이거든요 네 한국은 겨울이 한다면... 그래서 팬분들께 조금이내마 겨울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 드릴게요 만약에, 제가 조금씩만을 생각하기에 팬들에게 팬들에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팬들에게 조금이내마 겨울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 드릴게요